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인을 사랑하시는 구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전문가 메시슨 인사드립니다 참 간만에 인사드리죠 오 여기 촬영하러 오는데 벚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죠 봄이 왔는데 우리의 코인 시장은 언제 봄이 오려나 마음을 많이 졸일텐데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10조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리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시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리프를 하기 전에 잠깐 볼까요 우리가 리프를 오늘 할텐데 우리가 이제 저희 프로필은 다 아실 것이고 우리가 리프를 본격적으로 자 넘어가자 그래서 리프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불과 우리 작년에 아니 올해 초였죠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과 리플 그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거의 뭐 천조 200조 300조 500조 했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조 하는데 약 200조 원까지 올라갔었었죠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의 규제 그렇죠 한국 정부의 규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들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정부들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했을까요 네 물론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 투명성 재고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중에서 임명성이 보장된 다크코인이라고 하죠 모네로라든지 대시 제트캐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즉 마약거래라든지 그런 불투명한 거래를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임명성이 보장되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리플 기타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임명성이 보장 안된게 아니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젝션을 기록이 장부에 남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빌미가 되지 않나 즉 기득권들이 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일단 준비하는 것을 좀 막지 않았나 하면서 각 국가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들이 되겠죠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늦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 그게 기득권들이죠 썩은 물은 고위에 있듯이 보통 지금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초목 송금이 송출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화폐 3일에서 많으면 열일 걸립니다 더군다나 수수료도 8%를 뜯어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기득권들에 대해서 새롭게 진화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시대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정부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동양들을 살펴보게 되면 G20회에서도 좀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규제를 하지 않고 일단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하고 싶을 건 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도 완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초에 여러분이 이 방송 볼 때는 조금 시간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3월 초에 비탈린이 지금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죠 그러면서 국회의 간담회에서 열리면서 약간 그 다음날 아니죠 간담회 한 그날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임이 좀 거리량이 늘고 있는 거 봐서는 어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어떤 큰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봄이 오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서서히 봄이 오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시험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을 잠깐 들어가보면 우리 리플은 어떤 거냐면 이 리플은 비트코인의 대항마다 자 비트코인의 대항마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은 어떤 POW 방식 작업 그러니까 POW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노두들 간에 합의해야 되는 합의 프로토클인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합의 프로토클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라고 한다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즉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지금 현재 기득권에 있는 은행들과의 타협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타협하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선행했죠 못 믿을 은행들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은행들에 대해서 반기를 세웠던 비트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누이 죽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온, 오프를 같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리플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 리플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12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송금을, 송금 시스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뭐라고요? 비트코인도 송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세대라고 했죠 자 1세대가 1세대가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리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 리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송금만 하지 말고 어떤 계약의 조건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든 코인이 이더리움이죠 그게 2세대라고 하고 3세대는 뭐 에이다 스타라티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1세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1세대를 알아야 2세대를 알아야지 아버지를 알아야 홍길동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의 홍길동이 아버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홍길동이 아버지 성함이 홍판서죠 농담이었습니다 자 홍판서인데 현재 1세대가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인데 송금 시스템으로 주로 하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발행 방식이 리플 프로토콜 합의 방식 알고리즘입니다 즉 합의 자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즉 지분권자라고 하는데 리플 앱수사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뭐 40%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량이 부족하면 풀고 수량이 넘쳐나면 걷어들이는 즉 어떤 현재의 중앙통제 기능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그 채굴 방식인 전국에 있는 노드들 POW 방식인 그건 비트코인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죠 자 최대의 발행량은 자 천억개가 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천억개 지금 현재는 시세가 한 500원대 550원대에 머물러있지만 불과 우리가 이럴 달만 해도 5천원까지 거의 5천원까지 폭등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정부의 규제 그리고 전세계에서 기득권들이 어? 막 찍어 누르려고 하죠 근데 밟아 막 밟는데 밟긴 밟는데 잡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계는 어떤 합의의 모드로 가고 2018년대에는 알트코인이 옥석이 가려지는 하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리프를 좀 유심히 한번 보자 그 차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천억개가 지금 현재 발행이 돼 있는데 자 어 XRP 디지털 결제 대급으로서 어 얘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얘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 디지털 결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결제인데 얘가 가장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어 지금 어 확장성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글룹으로 송출금이 가능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 이게 뭐다냐 이 뭐지 여러분들이 지갑을 만들어서 쏴보지 않았겠지만은 어 최근에 거래들이 활발하게 되는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뭐지않은 오 2018년도 한 7월 정도 가을 정도가 되면 그 핸드폰에서 쇽쇽쇽 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 현재는 문자로도 지금 현재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바로 리플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그 은행과 은행 자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보낼 때 가가지고 우리가 장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고 중앙에서 달러화 그 다음에 엔화 그런 것들이 이제 에스크로라 가는데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중요한 것들은 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가장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었죠 정통적인 방식 바로 기득권들이 현재 했던 방식들 3일에서 5일이지만 사실 10일도 더 걸려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그죠 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현재 3일에서 10일까지 걸립니까 그래서 이 알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해 볼 거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이 걸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분 이상이 걸리는데 자 XRP는 얼마나 걸립니까 어메 뭐 이거 4초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즉 이의의의 리플은 전통적인 방식이면서 무엇을 위한 장점이 있다 바로 입출금 성공과 성공과 입금을 가지고 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겟트가 바로 은행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확장성도 가능히 뛰어난데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1500 TPS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원보다도 훨씬 더 확장성을 뛰어나가지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트랜잭션 거래량이 늘어다 보니까 차급 블록이 쌓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해시값이라고 하는데 해시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확장성이 늦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록이 너무 좁다 보니까 파드포크를 한다 등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미리 준비가 돼 있었죠 자 좀 빨리 진행을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블록들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마스터 노드들이 블록 블록 마스터 노드들이 최고를 하기 위해 전 세계에 다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 좀 중앙화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인플레스에서 하지 말고 각 국에 하나씩 하나씩 좀 분산해서 해놓으면 보안에도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좀 보여지고요 자 시간이 굉장히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할지 모르겠어 자 넘길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지금 계속 열심히 일을 해 리플의 CEO가 열심히 일을 해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PD님들이 열심히 일해 응?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근에 리플이 과연 은행의 친구인 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죠?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아침에 아침이란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기득권들이 대형 은행들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이제는 합의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리플을 기술을 이용해서 일본 은행에서 컨소시엄에서 제작한 뭐야? 모니테입이 출시가 돼 그게 가을쯤에 출시가 될 겁니다 일본에서 아하 이제는 은행에서 이제 드디어 뭐를 했다? 발을 뒤도 넣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모지하는 미래에 핸드폰에서 이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토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폐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리플의 가치도 올라가고요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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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 간의 해외 송금도 테스트가 끝났죠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도 리플과 미국 간의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수많은 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찍어 눌렸었는데 앞으로는 또 마찬가지죠 지금 뭐 리플과 어떤 페이로 가지고 핸드폰으로 이 페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규제로 인해서 규제하기 전에 급등했던 우리 리플이 정세계에서 찍어 눌렀던 그런 규제 때문에 찍어 눌렸다가 잡초같이 지금 현재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가격이 현재 500 얼마입니까 한 560원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산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 포트에 리플을 담으셨으면 하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바닥권에서 바닥다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자 개구리가 자 뭐라고 이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개구리가 나오는 것처럼 조금씩 싹을 다시 튀어나올 일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한테 리플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매치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